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의 피라미드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콜리라는 이 책의 저자분이 부에 4단계가 있다. 그래서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부의 단계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의 위치는 어딘지 한번 보시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5단계죠 사실은, 근데 0단계가 있어가지고 이 책에서는 4단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단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밑에 0단계 해가지고 경제적 불안정 단계가 있고요. 1단계라고 해서 경제적 자유, 2단계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 확보, 3단계 경제적 자유, 4단계 경제적 풍요, 이렇게 총 4단계,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단계입니다. 0단계 경제적 불안정. 이 경제적 불안정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을 잃거나 위급 상황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돈이 없습니다.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내가 갑자기 퇴직을 당했다. 이러면 당장 다음 달에 뭐 먹고 살지? 병원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불안정 단계입니다. 그냥 내가 번 돈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인 거죠.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거나. 그래서 돈을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빌립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취미는 쇼핑을 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나 충동적으로 사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결국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는데 그냥 그 감정에 따라서 사고 싶어 해서 사는 거 이런 단계들이 바로 0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빚으로 카드 할부나 이런 걸로 구매를 한 거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 달마다 카드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단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을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을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5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2000만 원을 벌어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돈을 못 버는,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쓰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단계로 추락하는 고소득자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버는 것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즉 0단계는 결국에는 내가 돈을 조금 벌어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번 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라 뭐 이런 조언을 주변에서 많이 듣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없애지 못하는 거죠. 왜? 뭐 그런 것들 와닿지 않으니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0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수입보다 소비가 훨씬 큰 사람들이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단계 1단계는 경제적 안정 단계입니다. 경제적 안정 단계 가장 기본적인 자산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속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액기치 못한 실현에 다쳐도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어디 아파도 그 정도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내가 설령 퇴직을 당해도 퇴사를 하더라도 한 3개월,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직장은 다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인 자산 수준을 모아놨기 때문에 1단계가 있다면 이 1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현금 인출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내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없는 것은 현금 흐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 현금 인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안전지대라는 게 뭐죠? 안전지대는 내가 편안함, 안락함을 느끼는 그 구역, 좋은 영역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했던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죠. 해봤으니까. 그게 이제 안전지대인 거예요. 근데 안 해본 것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새롭게 시도하는 것. 이건 안전지대가 위험지대가 되겠죠. 이 위험지대의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보고 계속 뭔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투자수단을 결정하려면 다른 멋진 기회나 투자 방법이 시선을 끌어도 거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인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거에 투자할지, 투자수단을 결정하려면 굉장히 눈이 번쩍이는 좋은 기회들, 굉장히 높은 수익률 상품들,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들은 대부분 허황되거나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처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돈을 다 잃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과감하게 노! 나 관심 없어. 나는 내가 투자할 것은 이런 거고 난 이 방법을 통해서 현금 인출기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투자에 대한 철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때서야 내가 추구하는 투자수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눈에 띄는, 날 현혹시키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이런 투자수단이 누군가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NO!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거 좋은 거 뭔데? 저거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러다 보면은 내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단계, 2단계는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 확보입니다. 충분한 자산을 모아 소극적 소득을 창출시켜 그것으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면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금 인출기 이제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안전한 미래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일을 그만둬도 라이프스타일이 유지 가능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 때랑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닐 때는 일주일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백화점도 가서 쇼핑도 하고 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나서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단계 내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 때랑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삶이 똑같은 것이 라이프스타일이 유지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이 단계가 되었다고 하시면 이제는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소유해서 순 자산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소유해서 순 자산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가격이 좀 올라갈 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3단계 3단계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상당히 많은 자산을 추적하고 소극적 소득을 창출시켜서 의무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으로 자산 기반을 쌓았다면 자산을 활용해 현금 흐름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진짜 돈 걱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자발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 없이 내가 백화점 쇼핑할 때도 가격표 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경제적 자유 단계에서 가능한 일인 거죠. 재산이 줄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그냥 쓸만큼 다 써도 재산은 계속 늘어나요. 4단계 4단계는 경제적 풍요 단계입니다. 경제적 풍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달성한 경제적 풍요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빌게이츠 또 누구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진짜 극소수 극소수의 사람들 경제적 풍요 정말 너무 돈이 많아서 이제 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단계가 바로 4단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의 꿈이기도 하죠. 사실은 뭐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은 다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싶어는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4단계 0에서 4단계가 총 5단계이긴 한데 4단계를 이제 그 이 사람들의 특징 그 단계의 특징과 그 단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내 위치가 일단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뭔가 판단되지 않고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나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는 이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습관을 길러서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난한 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계획들이 부자가 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백화점 가서 명품 백을 사야지 명품 시계를 사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가 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 달에 오피스텔 분양하는 데 가서 오피스텔 수익률이 어떤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자가 될 계획들을 세우면 그래서 부자들의 습관을 내 습관을 만들면 나 역시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